노안 교정을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시술 효과 및 안전성 건강보험 신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의하면 2019년 기준으로 노안 진료 환자 수는 약 10만 명, 노년 백내장 환자 수는 약 118만 명으로 나타나 노안 교정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노안 교정을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백내장 치료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 중 노안으로 불편감을 느끼는 환자가 시술 대상입니다. 하지만 농내장, 당뇨 막막증과 같은 다른 안과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시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효과는 시술 후 임상적으로 우수한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 나한 시력의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환자들의 시술 만족도는 92% 수준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더 이상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환자 비율은 원거리 시술 후 96%, 중간거리 시술 후 94%, 근거리 시술 후 91%로 안경으로부터의 독립성 또한 높았습니다. 시술 후 다빈도로 발생한 불편감으로는 달물이, 눈부심, 빛 뻗침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시술 후 생긴 합병증으로는 훈황혼탁, 안구건조증, 염증 및 각막 부종, 잔여 굴절 이상으로 인한 추가 교정 시술 등이 보고됐으며 개인차는 컸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효과 지속성에 관해서는 다른 안과 질환으로 인한 시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령이 증가되더라도 노안 교정 효과가 유지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최지은 보건의료연구 본부장은 입원 평가를 통해 노안 교정술의 효과와 만족도를 확인했다. 단, 시술로 인한 불편감 및 합병증이 확인되는 만큼 백내장 치료 목적이 아닌 노인 교정만을 목적으로 한 시술은 의학적 필요성보단 개인의 선택적 영역으로 시술 전 안과 검사를 통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노안 교정은 누구에게 적용 가능한가요? 백내장 치료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 중 노안으로 돋보기를 쓰고 싶지 않은 환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황방변성, 농내장, 당뇨 막막증과 같은 다른 안과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해당 시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시 교정술을 받았는데 다초점 인공수정체 시술을 또 받아도 되나요? 최근 근시 교정술을 받은 이력을 가진 환자도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통한 노안 교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근시 교정술을 받고 야간 시력 저하, 눈부심, 빛 뻗침 등과 같은 증상 혹은 안구 건조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이후 증상 악화를 경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노안 교정은 안전한가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막막에 여러 개의 초점이 맺혀 달물이나 눈부심 현상이 흔한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활동이나 야간 운전을 많이 하는 경우 다초점 인공수정체 시술 전에 시각 관련 불평감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에서 수술 관련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합병증을 보고한 경우에는 훈황훈탁, 안구건조증, 잔여굴절 이상으로 인한 추가 교정 시술 등이 있었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노안 교정은 효과적인가요? 다초점 인공수정체 시술로 인한 노안 개선 효과가 임상적으로 우수하고 환자들의 시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시력 개선 효과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시력 개선이라는 이득과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시각 관련 불평감, 수술 관련 합병증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행된 황방변성, 농내장, 당뇨 막막증 등 다른 안과 질환이 있다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노안 교정술 이후에도 시력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시술 효과는 계속 지속되나요? 안과 질환의 진행으로 시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노안 교정술 이후 연령이 증가되더라도 시력 교정 효과가 유지됩니다.